최근 트럼프와 르펜 등 극우 세력이 득세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 가운데 특히 국채 쪽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대규모 재정지출을 꾀하고 있어 심지어 국가 부도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벌써부터 제2의 재정위기가 부상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새 4.5%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들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장의 신문 한상춘 논세회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국채 금리가 급등한 현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TV토론 후 현지 분위기 시청자분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현지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얘기해 보니까 트럼프가 재직권에 당선된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어제 우리가 트럼프가 재직권할 때 종목별로 보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혜택을 받을 거다. 그다음에 대만계 엔트리프라네에 해당되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흔들릴 것이다 하는데 아시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를 좀 보추주시죠. 테슬라 주가 이렇게 보면 한 7% 정도. 오늘 6% 이상 급등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아마 장중에는 한 0% 올리긴 했는데 시간에서는 좀 떨어졌을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면이 이렇게 빠지다가요. 이런 모습이 이제 되는데요. 사실 증시 모습에서는 워낙 사화학회의 분들이 테슬라이든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현장 스케치를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오늘 뭐니뭐니 해도 국채 시장이 가장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초점이 지금 국채 금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이됐습니다. 7월 첫날 선진 7개국의 국채 금리는 6월 말 대비해서 한 평균 10bp 정도 올랐습니다. 또 지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미개 10년째 국채 금리는 4.5%에 근접하는 그래서 4.5%의 공포가 재현될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해서 국채 시장이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이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가 잡힌다. 기준 금리 떨어진다. 이스비라든가 페드 위에는 다른 국가들이 기준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이게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수수껍기 현상이거든요. 기준 금리가 떨어져야 시장 금리가 떨어져야 사실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중앙은행 기준 금리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의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비라든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금 군옥스러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이럴까 하는 측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G7 국가들의 통수권 자리 전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바이든 흔들리죠. 캐나다 트루도 흔들리죠. 기시다는 국민의 지도가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20% 떨어지는 것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넘어지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15% 떨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멜로니는 전통적으로 계속 흔들리고 있죠. 독일의 슈츠 존재감이 없습니다. 영국 스넥 7월 4일 날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크롱 그렇습니다. 그래서 G7 국가들이 모두가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제2에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파워프리즘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자가 통화정책도 위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통화정책을 간장하는데 기준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인하더라도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재정지출을 남발하면 국채금리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국채금리가 7월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재직권을 대는 우리가 4월 초에 방송도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라는 다이먼 회장이 국채금리 8%가 될 것이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국채금리가 4.5%인데 8% 배 이상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오늘 월가에서 이것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첫 시발점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대로 르펜이 이끄는 극우 세력이 압승한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지난달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튜브 클릭스를 따라서 유럽 쪽을 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는 클릭스와 관계없이 경제 문제는 다 다루고 있는데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2의 유럽의 시련이다. 극우 세력과 신자파가 득색할 거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이민이라든가 난민이라든가 동성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합보다는 이게 유럽에서는 민감 이슈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보다는 국수주의 음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프랑스의 조기청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롱이 참 필요한 거 나오고 있죠. 지금 3위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르펜은 뭐냐. 극우 세력으로서 재정지출 남발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르펜 같은 극우 세력과 신자파는 유럽 통합은 구시대 유물이다. 하는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이 조기청산에서 사실 본인의 처해왔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기청산을 선택했는데요. 대통령직까지 지금 흔들리는 양상이에요. 르펜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직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참 필요하다 보니까 마크롱이 조기의 대통령을 사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이달 4일 순확 역시 제2의 캐머린 총리가 될 걸로 거의 기정사실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채시장 같은 경우에는 7월의 공포, 새롭게 나오는 내용이죠. 7월의 공포가 가셔야 될 것이다. 사실 유럽의 최고 통증권까지도 떠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재정지출을 난발한다면 국채시장에서는 ESB가 금리를 내렸습니다. 국채시장 난발하면 결과적으로 시장금리는 급등하는 양상이거든요. 이게 7월의 공포다. 7월의 공포다. 이 용어가 새롭게 나오는데요. 이 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시청자분한테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공포도 날이 갈수록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럽 재정 위기, 이미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이런 평가들까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사실 ECB에 통합하려면 서로 다른 울퉁불퉁한 경제 여건을 맞춰줘야죠. 이게 이코노미 컨버전스 컨디션이다. 한 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건에 있어서 보면 각국들이 환율과 금리와 물가, 재정적자가 다 울퉁불퉁한데요. 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뭐냐.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혀야죠.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혀서 들어오는 것이 이코노미 컨버전스 컨디션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중에 재정지출 남발과 관련된 재정적자는 GDP 대비해서 3% 인으로 수멸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측면에서 보면 루펜이라든가 이런적인 통합은 그 시대 유물이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11년 유럽 재정 이후, 피그 사태 이후에 사실 이 조건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로 인해서 이 문제는 사실 이코노미 컨버전스 컨디션 문제는 지켜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통합 뒷전을 물러가, 그리고 뭐냐. 시청자 여러분은 아시겠다는 루펜 압성 이후에 제2의 유럽의 재정 위기, 소위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피그 사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제2의 유럽 재정이니까 급부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조심스럽게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쪽 상황도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실제로 당선될 경우에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오늘 국제 금리가 올라갔던 것이 바로 그렇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트럼프가 되면,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임베스트 뱅크 같은 경우는, 오늘은 모건 스탠리가 나왔지만, 글로벌 임베스트 뱅크들을 대부분 다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아시겠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제2의 루즈벨트 공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대공화 초래한 1929년 후보 대통령에 비하하는 양사이고, 본인은 내년 1월 취임 이후에는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 뉴딜 정책을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재정 지출을 남발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선강의 소속세 폐지를 이렇게 주장했죠. 소속세 완전 폐지니까, 이 소속세 폐지에 따른 재정 수익 감소를 뭐로 보존할 것이냐. 대중국 간세로 100% 때리겠다. 다 보존하지 못합니다. 이게 재정 수익 구조에서 소속세 차지하는 비중이, 누진적 비율이 굉장히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아무리 중개에 대해서 100% 보호법 감세를 뗀다 하더라도, 소속세 폐지에 따른 재정 수익 감소 문제를 이렇게 보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속세 폐지 감세를 주장한다. 재정 지출은 남발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국가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정 지출이 남발하면, 결과적으로 재정 지출발 인프레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트럼프발 인프레가 발생하는 거다. 이건 오늘 모건스탠리 이외의 모든 글로벌 인베스먼트를 주장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지출을 남발하면, 인프레가 재발한다.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인프레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러다 보니깐 오월에 발의된 페드의 폐지안, 이게 워낙 급진적 얘기였기 때문에 트럼프 너무 빨리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고, 이 내용은 오월에 발의될 때 굉장히 큰 뉴스이긴 하지만. 이 TV 1차 토론에서 트럼프가 재직권의 가능성이 높으면 이 문제가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오늘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5월에 발의된 연준 폐지안이 TV 토론 후에 급부상하는 것도, 바로 지금까지 설명될 때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짚어주신 연준 폐지안,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지난 5월 21일 미국 시간이죠. 페드 폐지안이 사실 트럼프, 친트럼프, 트럼프 퀴즈라는 그 세력에서 나왔습니다. 5월 21일 날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설할까 말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으면 워낙 페드가 폐지한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보다 큰 뉴스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트럼프에 그때 당시에는 발의했던 사람들이 한 20, 20명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1차 TV 토론 이후에 페드 폐지안에 대해서 현재 보면 친트럼프 퀴즈로 세력들이 굉장히 급증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동조하는 세력들이 7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연준 폐지안이 트럼프 퀴즈로 중심으로 해서 그거 세력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 시각이 나온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측면은 바이든이 인프레를 잡는 데 실패했다 하는 얘기죠. 이건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금리에 익숙했던 미국의 국민들 보면 결과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 신경제 신호에서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금리의 재료금리에 익숙했던 입장에서는 인프레가 잡지 못하면 고금리가 되고 고금리가 되면 중산층 이하 계층들은 아주 치명적인 경제 고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페드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달 이후에 금리를 급진적으로 올렸고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6차례 한다 했다가 6차례 하지 않고 지금 줄이기 줄이기 시작해서 한 차례 내지는 2차례 정도로 이렇게 축소한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두 가지죠. 페드 당신들 인프레를 잡는 데 실패했다. 바이덴도 인프레 잡는 데 실패했다. 왜 미국의 국민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 나눠 둘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파고드는 양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연준 폐지 안에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동조 세력으로 감안해 볼 땐 의회에서 이렇게 크게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 분위기와 보면 페드가 1913년에 설립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때는 트럼프 재직 걸 때는 최대 신원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벌써부터 나온다. 그것이 오늘 금리적인 측면. 미국의 국채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금리가 신년물과 단기물, 장기물 관계없이 전부 아까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셨습니다라는 전부 금리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이됐습니다. 사실 오늘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떨어져 있죠. 왜 그럴까. 제조업 지수가 50미터로 떨어졌죠. 경기 침체. 그 다음에 GDP 애틀넨트로 나오고 같은 경우는 2분기 성장률 1%도 낮췄죠. 이 모습의 펀드멘탈을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져 있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유럽의 문제와 그 다음에 트럼프에서 인프레인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가미되었을 때 특수한 요인에서 금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만약에 폐지된다고 하면 이것만큼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연준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파월 교체는 거의 확실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건 뭐 기정사실화된 거죠. 이건 기정사실화됐다 해서 시정자들한테 짧게 전해드리면 파월은 주절주절하고 왔습니다. 그런 궁극적으로 그것이 인프레 판단 실수, 안전고용 판단 실수, 금리 인상도 실수, 금리 인하도 늦추는 실수. 모두가 걸리죠. 그 다음 후보가 어떤 당에 속해 있는지와 관계없이 대선을 향하는 입장에서 오면 바이든도 불만이고 트럼프는 폐지다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 성과는 좋습니다. 성장률도 노랜딩이고 만전고용도 달성할 수 있고 물가도 9.1에서 3%까지 낮췄는데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결과적으로 그 세 가지 변수에서 물가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물가 변수에 의해서 매크로사이드의 경제 성장을 국민들의, 미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방어벽을 역할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방어벽을 줄일 때는 어떨 것이냐 하면 화끈하게 금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이 방어벽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페드 입장에서는 지금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자꾸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트럼프 교체의 기정사실인 거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불만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TV토론 이후에 자기 자신이 사실 이렇게 가능성은 적겠지만 재직권에 성공할 때는 파월조차 교체도 자기는 확실하게 없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선회했던 것은 TV토론 이후에 본인 자신의 어떤 이렇게 그런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댁에 책임을 돌리는 이런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20대서부터 보였던 외교 안보와 같은 신사와 같은 과답적인 지위 이것도 지금 대통령 이렇게 남의 책임을 전가하는 각도에서 평생 싸웠던 이런 명성도 좀 둔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게 권력입니다. 사실 권력이 적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반영해서 이렇게 자진 사퇴할 경우에는 이런 비판까지 받을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욕심 때문에 이렇게 평생 싸워온 바이든의 어떤 신사적 의미, 고답적 의미 이것도 깨지는 것이 권력력이다. 아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지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교체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이든 파월이든. 특히 트럼프는 아예 그냥 차기 연준 의장을 지금 이렇게 벌써 3명이 거론돼서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부터 그랬죠. 케블리오시 전 페드 의장, 케빈 해싯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그리고 래퍼 교수. 여러분, 시청자분, 이거 한번 소속세 페이지 열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집권 당시에 자유메달, 1기 때 자유메달 수상자인데요. 이 래퍼 교수를 1기 때의 래퍼 교수의 이론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증세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로버트 라이하이저에게 돈을 좀 많이 내고 그런 사람한테 재무장관을 맡겨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리 레일런을 영입해 주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프라이스 아이디 이코노믹, 레이구노믹스를 주장한 사람입니다는 페드 의장으로 거론되는 이 세 사람인데요. 현상태에서는 케빈 어시 전 연준 의장이 워낙 트럼프 퀴즈입니다. 이 사람이 페드 의장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 이런 증명에서 파월 교체는 확실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에 화폐개혁을 추진할 거라는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차선적이죠. 페드가 1913년 사실 설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트럼프가 뭐냐. 페드 폐지를 주장한다. 또 킨 트럼프에게 실제로 페드의 폐지법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1913년 페드에 설립한 지금까지는 보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컨드 베스트로 나오는 거죠. 세컨드 베스트. 차선책으로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폐개혁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월드머니티제이션, 부채화폐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폐개혁, 아시겠으면 달러데시의 금번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이고 이건 지금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11년 트럼프에 챙겨렸던 미트롬리, 그때도 대선 후보였었는데요. 금번이제를 추정할 때 이때 월드뱅크의 총재께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동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금번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하는 측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금번이제에 대해서 화폐개혁 대안으로 다시 한 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하는데 이게 입장 변화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대사기라고 얘기했던 것이 트럼프의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달러의 보조화폐를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그 양상으로 볼 때는 비트코인을 보조화폐를 인정한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지털 금이라는 차원에서는 금번이제 금번이제 이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화폐개혁 문제가 이렇게 시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쪽에 월가에 절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트럼프의 화폐개혁 문제 금번이제 나를 대신해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전문가께서 사실 이것이 역사가 적다고 한국경제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1년 트럼프의 친구인 미트롬니서부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월드뱅크의 로버트 젤릭도 이것을 주장했던 시각입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1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굉장히 성숙된 성숙된 주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닌다면 결국 재정지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페드를 눌러야죠. 페드를 신용화시키는 겁니다. 폐지를 아니더라도 자기 손에 수중에 넣는 거죠. 수중에 넣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드 의장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요. 페드 내에 모든 멤버들,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모두 뭐냐? 대통령이 내가 임명하겠다는 게 페드의 신용화입니다. 두 번째는 만드메이체즈입니다. 재정지출에서 국채 발행해? 민간 사이드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못해? 그러면 중앙원에게 받아줘라. 재정부에서 국채 발행해? 그럼 민간에서 받아주지 못하면 페드가 전부 수령하라. 그런 게 본드메이체즈이죠. 이 두 가지가 세컨드 베스트 이론으로 지금 1차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가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연준의 폐지 가능성, 화폐개혁 추진 가능성 등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있을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사실 트럼프의 말을 잉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재집권한다면 저희가 한번 쭉 진안한 것처럼 상황 자체는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통수권자입니다. 통수권자는 헌법이라든가 이런 법정의 이해에 다른 쪽을 관장할 수 있는 통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이 아시게 된 트럼프의 발언이 말, 말, 말이다. 거짓, 거짓, 거짓이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통수권자로 통치 권한의 실정법상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 사실 상황은 달라진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급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쪽의 얘기들을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봤습니다. 기준금리에 지금 목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채권금리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습곡기 현상이동이요. 그래서 뭐냐. 국내 증권사들이 상업용 부동산이 부실화되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자꾸 기준금리, 기준금리에 이렇게 하고 통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오늘 N달러 환율이 160일엔까지 돌파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기준금리에 모든 것을 목매서 재택권을 추천하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실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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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